2학년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씀 2학년 학생들에게 당부를 하냐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2학년 때 사실 이 시기예요. 여름방학 7, 8, 9 이때 살짝 수학을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거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이러면 안 되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했어. 여름방학 단점 3가지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 여름방학은 짧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야, 방학이다. 그러니까 방학 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지 마. 의지가 강한 학생들. 근데 상대적으로 여름방학은 좀 짧죠. 그러니 뭔가 이뤄내고자 하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도 학생들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크게 이뤄내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여름방학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짧을 때 과한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과한 욕심보다는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의 꾸준함을 갖고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세운 계획을 가지고 엄청 막 타이트하게 짜지 말고 좀 꾸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학기가 시작되어도 양은 살짝 줄겠지만 문제를 풀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스케줄의 입장에서는 좀 꾸준함을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는 게 훨씬 좋아요. 엄청 많이 해야겠다. 이번에는 과목을 선행까지도 해야 되겠다. 다른 과목, 수능 모의고사도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 과한 욕심을 갖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도저도 안 되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짧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에 맞게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름방학은 덥다. 이야, 더워요. 이번에도 또 여름에 얼마나 더울까, 그렇죠? 벌써부터 더운데. 여름방학은 더워요. 더울 때 단점이 뭡니까? 여러분, 공부를 시작했어. 좋아, 내일 또 공부를 해볼까, 여름방학. 오케이, 시작! 공부를 하다가 좀 덥네. 좀 더우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내는 거지? 잠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최악 조건입니다. 덥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력이 뭐 해버려요? 떨어져요, 떨어져. 집중력이 떨어져. 집중력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또 계획한 것들을 이뤄내는 데는 또 힘들어요. 그런 불상사들이 있지. 또 덥다 보면 짜증도 나잖아.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공부하기 더 싫어져요. 그런 집중력의 하락세.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여름방학을 또 완벽하게 지내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정말 큰 단점이에요. 이게 정말 커요. 여름방학은 놀기 좋다. 왜일까요? 참 가고 싶은 곳이 많잖아요. 그죠? 캐리비안 베이도 있을 거고, 워터파크도 있을 거고, 계곡도 있을 거고.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그런 놀러 갈 곳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가족 여행도 가는 학생들도 있어. 근데 웬만하면은 2학년이잖아. 2학년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개인적으로 놀지 않았으면 좋겠어. 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공부 방해. 선생님은 2학년 때부터, 아니구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구나. 가족 여행을 가지 않았어요. 고우님께도 말씀드렸고. 뭔가 여행을 갔다 오는 것도 하루 정도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이 여운이 가시질 않더라고. 놀고 오면, 여러분 알잖아. 놀고 오면 자꾸 생각이 나. 그래서 딱 집중해서 그 다음 날부터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놀기 좋을 요 때에 놀러 가는 것을 엄마, 나 지금 뭐지?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워터팟 가면 갔다 올게. 대학 가서 가요. 대학 가서 신나게 다녀요.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놀기 좋은 공부를 방해하는 수단들을 좀 여러분이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나는 여름방학, 내가 말했잖아. 7, 8, 9 때 좀 망했다고. 왜 망했냐면 이제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망했었어요.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선생님이 학원을 다녔는데 선생님이 열심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한 학원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열심히 진짜 밤 그때도 선생님 자습관이라는 시스템이 좀 있어서 학원에서 수업 듣고 또 자습을 12시, 1시까지 공부를 한 뒤에 집에 귀가하고 그랬거든. 선생님 1학년 때 정말 열심히 살고 그랬었는데 2학년 때 좀 느슨해지면서 사실 고등학교 2학년이 학년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왕. 왜냐하면 3학년은 공부해야 되니까 저리 버려. 1학년은 갓 돌아왔으니까 저리 버려. 2학년이 운동장 차지하는 거거든. 2학년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 운동장 차지하고 산책하는데 같이 다니고 그런 걸 제일 많이 할 때가 2학년이란 말이야. 축제에 또 장도 열리고. 체육대회 하면 또 최고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때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특히 친구들 선생님 아직도 친구들이 카카오톡 단체동에 보면 12명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학원을 옮겼어요, 내가. 친구들이 모여있는 학원이 있었거든. 글로 옮겨버렸어. 왜 옮긴 거예요? 아, 이 학원 안 맞아. 뭐 이렇게 핑계를 댔겠지만 친구들이 있어서 옮긴 거지. 놀기 좋으니까. 그래서 맨날도 진짜로 많이 놀았어요. 밤에도 놀러 다니고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밤에도 같이 물이 지어서 야식도 많이 먹고 공부하겠다고 학원에 모였지만 막 선생님들과 장난치고 놀려고 그러고 그런 게 강했어. 학교에서도 놀고. 맨날 놀았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기억나. 내가 2학기 때 수학 시험을 뭘 봤는지 내가 그, 어, 내가 수학 문제를 봤는데 와, 이게 뭐였지? 막 쩔쩔맸던 그런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이때 놀아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2학기가 지나고 나서 한 10월 정도였나 11월 정도였나에 다시 그 전 학원으로 돌아갔어. 그때부터 다시 미친듯이 공부해서 고등학교 3학년 아직 기억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첫 중간고사 때였나요? 그때 과목이 여러분과는 좀 다르지만 그때 100점을 또 받았었죠. 그러니까 그 100점 받기 위해서 내 시작 겨울방학과 그죠? 2학기 이후에 겨울방학과 다시 학원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또 피터지게 공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노는 게 어떻게 보면 추억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여러분이 인지하고서 놀면 망할 수 있다라는 걸 선생님 몸속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당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또 좋은 성적을 받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단점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할지 알겠죠? 어떻게 극복을 하면 좋을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 방법 이런 거 없어요. 학생들이 많이 와서 물어보긴 해요.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딱 얘기해요. 미안해 그런 거 없어. 앉아서 네가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 복습하고 그냥 열심히 문제 풀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이게 최고입니다. 근데 그런 질문 온 학생들은 자기도 답답한 거야. 그리고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다 버리고 멘탈 딱 잡은 다음에 이번 여름방학에도 꾸준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